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유사이킥 하프타임 주인장 200만 요정 오윤혜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랜디킴님, 하프타임이 최고양. 감사합니다. 랜디킴님. 이게 해외에서도 많이 들으시나 봐요. 아, 그러신가요? 제 친구가 캘리포니아에서 고모님이 오셨는데 하프타임에 오윤혜가 네 친구인 게 맞냐 이러면서 사진 빨리 진짜 보여줘서 증명해라. 그래가지고 해외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해외 정치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좋아하시니까 맞춰갑니다. 오늘 하프타임도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정유정님이 사회자님이 더 많이 말해요. 제발 오윤혜씨도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DJ님의 답변은 제가 또 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풍성해진다. 하지만 이런 걸 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니, 원래 우리 컨셉이 오윤혜씨가 묻고 제가 답하는 컨셉이었는데. 답도 하지마 이제. 이제 점점 더 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실히 지분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 뉴스는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저희 8살 아들보다도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저희 아들이여봤자 거짓말이여봤자 아이스크림 먹었는데 안 먹었다. 국가적 손실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해치지 않는 거짓말인데 대한민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의 거짓말이 얼마나 위협적인가. 그리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찾아봤어요. 우선 재작년이죠. 2021년도 6월 29일에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셔서 대권 도전을 선언하셨을 때 일본 과거사 이거 진상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동원 문제 이거 문재인 정부가 다 망가뜨렸다. 그러시면서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구 위안부 역사관에 가셔서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용수 할머니 계신 데서 약속했어요. 네. 그런데 불과 어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일본의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고 말하는 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의 과거사 입장에 대해서 180도 달라졌다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이것도 너무 놀라웠고 이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자체도 야당에서 이제 막 항의했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대리인처럼 인터뷰를 할 수가 있냐. 가짜뉴스 선동한다 여당에서는. 이성을 되찾아라. 김정재 의원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셸이. 미셸이 기자가 원문 공개해가지고 이것 또한 제발 이성을 찾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짚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거짓말의 정도가 180도 무슨 계기로 이렇게 달라졌을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 첫 번째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칩시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일 정서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진정 어린 사과는. 진정으로 사과하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어요. 두 번째는 거짓말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떤 취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미셸이가 저는이라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그 얘기를 김은혜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하는 데까지 열몇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이 얘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만 오늘 보니까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엽적인 문제로 이렇게 논쟁이 지속되는 건 옳지 않다. 이게 왜 지엽적인 문제입니까 이거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미래로 나아가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취지 의지와 마음을 읽는 게 맞다. 여기에 대놓고 또 김병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거 가지고 자꾸만 국익이 우선인데 국익을 중심으로 놔야지 국익을 해야 하는 꼬투리 잡기는 안 된다. 네. 그런데 그 국익이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것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나 오윤혜 씨는. 그러면 이게 왜 대한민국의 국익인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이든이라고 얘기했는지 난리면이라고 얘기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자신이죠. 그렇죠. 알죠. 대통령 자신이 설명해야죠. 왜 안 합니까.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된다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이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을 빼고 계속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대통령이 막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참모들 되게 비겁하다. 되게 무능력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쉴드를 치기 전에 보통 이런 인터뷰는요. 사전에 질문지가 옵니다. 그럼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대통령이 그걸 가져가서 인터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런 인터뷰는요. 다시 마지막에 기사를 마지막으로 최종 출고 전에 기사 다시 보내줍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인터뷰 내용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혹시 왜곡된 게 있습니까. 취지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확인을 다 해요. 영문판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영문판에는 처음부터 I라고 돼 있어요. 대통령 지칭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걸러냈어야죠. 그러니까요. 만약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 시절에는 분명히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입장도 180도 바뀐 것도 정말 놀라웠고. 자, 2023년이죠. 3월 2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의 3대 거짓말에서 아주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세 가지의 아주 커다란 거짓말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선출직 공직자의 거짓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잖아요. 하지만 대통령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면서요. 불소추특권입니다. 면책특권이 아니라 불소추특권이라고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내란 및 외환의 짓 즉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면 소추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다시 공소시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딴 범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임기가 끝난다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장모님. 장모 최연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 정도 사기를 당했다. 도촌동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도촌동 땅? 네. 후보 자격으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은행 잔고 증명 그리고 범법 행위들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상황에서 이거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이거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더라고요. 지금 재판에서 사무소 위조 등 있습니다. 동행사. 징역 1년에 선고됐었고.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주식을 했는데 손실을 봐서 그렇지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라고 했지만 그냥 주식을 위탁관리 맡겼다라고 했지만 점점 모든 녹취록이라든지 모든 증거를 봤을 때는 스스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한 걸로 드러났었죠. 네. 지금 이 건이 엊그제 권우수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쌍특검 27일 날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같이 힘을 합쳐서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권우수 씨를 불렀습니다. 이전에 50억 특검 얘기 나오니까 박영수 씨 이런 쪽에 갑자기 압수수색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알리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같이 공모를 했느냐 그런 사실을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손실을 봐서 그 사람하고 절연했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나왔죠. 그러니까 10억인가를 수익을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절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2차 시기. 도이치모터스 1차 시기 2차 시기에 걸쳐서 1차 시기만 요구하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때 절연했다고 하는데 2차 시기 주가 조작 2차 시기에서 계속해서 연관을 주고받았어요. 10만 주 때려주세요. 12시에 만나요. 그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죠. 문자로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뇌물사건에 관련돼서 변호사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더라고요. 네. 그거 뭐 윤우진 씨, 윤대진, 윤우진 해서 대윤, 소윤 이렇게 윤대진 씨가 윤대진 전 검사장이 윤석열 당시 총장과 굉장히 가까웠죠. 그리고 윤우진 용산세무서에 계신 분한테 실제로 다른 변호사를 소개를 해줘요. 자기 후배, 특수부 출신 변호사. 그런데 정말 특이했던 게 이게 법적 처벌도 정치적 책임도 지금 지지 않고 있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 사찰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 받으셨을 때 입장문을 냈는데 이거 완전 부당하다. 이거 내가 바로잡을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취하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아니다. 그 징계가 정당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이 너무 가볍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심 판결이 그렇게 되어 있고 2심 판결 가해인데요. 1심 판결에서는 판사 사찰 문건 때문에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입니다. 그냥 단순히 판사 사찰 건은 오히려 거기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사찰방해, 수사방해였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했던 변호사들을 전부 다 해임하고 퇴소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 임기 끝나면 반드시 응당 책임과 처벌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 국민들이 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3분은 용혜인 장해찬의 용장호트 이어집니다.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